안녕하십니까. 경영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보수는 무엇으로 살까요? 한국의 보수, 특히 보수정당은 권력과 이권, 그리고 그걸 정당화하는 약간의 명분과 이대원력에 의해 종립되는 집단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에 기반한 결속력으로 뭉쳐서 이 사회의 주류로 군림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한국의 보수가 자기 고유의 이념과 가치, 비전이 없는데도 주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한국의 보수가 하나로 결속된 주류 혹은 기득권 세력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분배해 줄 만한 권력과 이권이 충분해야 합니다. 둘째 조건은 그 권력과 이권을 질서 있게 배분해 줄 권위 있는 세력, 즉 힘의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은 권력과 이권을 독차지해도 묵과해 줄 수 있는 정당화의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배 가능한 권력이 남아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사실 20대 총선 패배 이후 배분할 권력과 이권이 별로 남아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앞을 내다봐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예 국물도 없을지 모릅니다. 위기감이 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때는 누군가가 계속 권력과 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신뢰성 있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 전혀 이런 신호를 보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점차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권력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박 대통령을 내세워서 권력이든 이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 대통령이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다른 인물이나 대체 세력이 이걸 대신해 줘야 될 텐데 이것마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 기득권 정당화의 명분과 이데올로기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현대사 70년 성공 신화입니다. 한국을 이만큼 먹고 살 수 있게 만든 것은 보수 세력 덕분이다, 라는 이런 인식입니다. 둘은 보수도 이제는 군사정권의 후예가 아니라 광주민주화운동, 87년 민주화운동의 토대에 위해선 민주주의의 일부라는 인식입니다. 세 번째는 대한부재론입니다. 보수 세력 말고 이 사회와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다른 세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70년 성공 신화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 빈부격차, 불평등 심화가 말해주듯이 극복해야 할 과거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광주 5.18 기념식 때, 인물 위한 행진국 재창 거부로 드러났듯이, 박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 세력 상당수는 5.18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이 진정 민주주의의 일부인지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부재론 역시 야당의 총선 승리 이후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랜 보수 해계모니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보수 세력들은 권력과 이권을 독점할 수 있다는 전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인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자기들 앞에 닥친 난관을 돌파할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택 가능한 길은 단순하면 두 가지입니다. 이런 상태로 기득권을 서서히 잃어가다가 자멸하거나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과거 보수 세력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이와 같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야당인 민주당 정권이 10년간 집권을 계속할 때였습니다. 영거프 두보이나 대선에서 패배한 보수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뉴라이트 운동을 시작했고 결국 집권에 성공을 했습니다. 뉴라이트 운동은 낡은 보수를 모르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난다는 보수혁신운동이었고 이에 편승한 한나라당은 신보수의 깃발을 내세워서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뉴라이트도 새누리당도 모두 도로 낡은 보수로 돌아갔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는 뉴라이트 운동으로 성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수혁신의 깃발을 올릴만 한데 바로 그럴 때인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과거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와 다른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절박감, 새로운 가치, 위력대선, 주자 이 세 가지입니다. 과거 보수 세력은 야당 10년을 하면서 양손의 권력을 다 놓쳤습니다. 그래서 절박했습니다. 그 절박성만큼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이론을 적극적으로 내세웠습니다. 2002년 대선 패배 이후 보수 세력이 자유주의 세례를 받은 보수로 민주화의 성과 위에 선 보수, 민주화된 보수, 자유주의적 보수로 거듭나자면서 새로운 보수 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일찌감치 레닌은 혁명적 이론 없이 혁명적 실천 없다고 말했습니다. 행동에 앞서 그 행동의 지침이 될 만한 이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에는 이게 없습니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이론 없이 오직 완고한 기득권 수호 의지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테러 방지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한 국가주의로 내달리며 지금 신유진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손에 진 것이 없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 보수 세력은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총선이 어느 정도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한 손에 권력을 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절박했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아직 손에 쥔 것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과거와 현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유력한 지도자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지도자도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함께 몰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고 해도 최근 친박 세력의 행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원내대표를 내세우고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비대위 활동이 끝나면 당권도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패배에 책임 있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위임시키고 총선에 별 역할도 하지 않았던 비서실장을 내보냈습니다. 5.18 기념식 때 님을 위한 행진국 제창이 여야 협력의 계기라고 하는데도 이거를 무시하고 여전히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권이 20대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민심을 받들라고 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올라 치면 나갈테면 나가라 하면서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게 그렇겠지만 그렇다고 피하면은 안됩니다. 누군가는 말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 애들은 선거에 졌다 이렇게 말입니다. 집권 세력의 5.18 인식을 한번 봅시다. 5.18 기념식장에 이런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허국정신으로 튼튼한 안보, 하나 대한 대한민국, 또 다른 하나는 5.18 정신으로 국민화합 꽃피우자. 광주항쟁이 무엇입니까? 군사정권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을 학살한 것에 대해 시민들이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독재재 민주, 독재재 반독재, 반민주대, 민주의 대립이었습니다. 여기에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광주항쟁 때 군사정권이 탄압한 논리는 안보였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진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36년 뒤에 허국정신을 내세웠습니다. 허국이 무엇입니까? 허국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시민들은 외부 침략 세력이라는 잠재적 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구호를 내걸 수 있었겠습니까? 광주의 교훈이 튼튼한 안보라는 것이 역시 전두환 군사정권이 지닌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국민화합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화합은 국민 분열을 전제로 합니다. 국민 분열은 어떤 하나의 같이 의견, 목표를 둘러싸고 국민들 사이의 의견이 갈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갈린 의견은 얻는 것이 절대로 옳고 절대로 틀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차이를 어떻게 조종하고 타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항쟁을 통해 국민화합을 꼽혀야 한다는 사실을 배후라고 주장하는 것은 광주항쟁이 국민들 사이의 다툼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은 전두환 신군부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의 대립이 바로 광주항쟁이었습니다. 여기서 국민화합이라는 정의에 부합하려면 전두환이 시민들을 좀 더 부드럽게 대하고 시민들은 전두환에 대해 맞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두환은 화해의 대상이 아니라 거부의 대상입니다. 혹시 정부가 이런 전두환과 화해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 이거야말로 36년 만의 전두환 복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침 북한에서도 36년 만에 노동당 대회가 열렸습니다. 광주학살 5개월 뒤 북한은 노동당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남북이 광주민주화운동 36년, 노동당 대회 개최 36년을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7차 당대회는 세계적 격변을 겪은 36년의 시체에도 불구하고 80년 6차 당대회에서 진전이 없는 퇴행적 대회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경제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핵과 낡은 인연만 되풀이하다가 당대회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남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 역시 36년 전의 시간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고수라는 것이 비민주주의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반쪽을 의미하는 반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수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면서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해야 합니다. 민주적 규범을 따르면서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보수 세력은 왜 뉴라이트 운동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뉴누라이트 운동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대근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